자, 예제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예제 문제는 지금 이런 거죠. 그림과 같이 지금 타원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한 초점 얼마가 있다? C, 0과 그리고 한 꼭지점 얼마? 0,1. 0,1은 선분 AF를 한 변으로 하고요. 타원의 점 P, 한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가 볼 때 최대일 때 A 더하기 B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아, 결국에는 이 넓이가 최대가 될 때 이 점을 뭐하라는 겁니까?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 일단은 이 초점부터 좀 구합시다. 타원에서의 초점은 뭐예요? 그렇죠. 이거의 제곱에서 예제곱을 빼는 거죠. 따라서 5 빼기니까 4고요. 루트니까 여기는 얼마다? 2가 되겠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가 되는 점을 찾아야죠. 이렇게 두 점이 고정된 상태에서 나머지 점에 대해서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될 때를 우리 어떻게 구하죠? 그렇죠. 이 변을 고정하는 밑변이라 생각해서 우리는 높이가 최대가 될 때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결국 곡선 위의 점부터 한 직선까지 가장 모한 점을 찾아야 되는데 먼 점을 찾아야 되는데 이 순간은 뭐다? 그렇죠. 이 직선과 기울기가 모여지는 점? 그래요. 같아지는 점이 돼요. 그 점일 때가 여기 이 직선부터 이 점까지 거리가 가장 모가 될 때 최대가 될 때 그러한 점을 찾아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됐죠? 따라서 우리는 이 점을 어떻게 찾냐면 일단은 여기서 기본의 풀이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여기서 이제 음암수 미분을 배운 즉 미적분을 배운 학생과 미적분을 배우지 않은 학생 풀이가 좀 달라지니까 선생님 첫 번째는 미적분을 배우지 않은 풀이 한 번 할 거고요. 미적분을 배운 학생들을 위한 풀이도 한 번 해볼게요. 됐죠? 그럼 첫 번째는 뭐냐? 그럼 결국 얘랑 얘가 기울기가 같아지는 점을 찾기 위해서 이 직선을 먼저 구할게요. 이 직선은 결국 뭐예요? 접선이 되는 거죠. 기울기가 얼마인? 이 직선과 같은.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요. 맞아요? x 증가량이 1, y 증가량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이면서 접하는 접선을 찾아서 그 접선과 다시 곡선이 만나는 점을 그게 a, b다. 이렇게 푸는 게 미적분을 배우지 않고 우리 기울기 공식을 할 때 풀 수 있는 방식이 됩니다. 됐죠? 한번 그 방법으로 먼저 한번 가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는 기울기가 얼마면서 마이너스 2분의 1이면서 타원에 접하는 접선의 방식을 구할 거다. 그러면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제곱, a제곱이 5, 곱하기 m제곱, 4분의 1, 더하기 1이 되겠다. 됐어요? 그래서 a제곱이 지금 5고요. 그리고 m제곱이 4분의 1, 더하기 b제곱이 되겠다. 됐죠? 따라서 우리가 이제 뭘 할 거냐면 이 중에서 실제로 저 접선은 y절편이 음수인 거니까 그 중에서 마이너스를 선택하시고요. 여기만 좀 간단히 계산해 보면 여기가 4분의 20, 4분의 21이 되겠다. 루트 4분의 21 루트 4분의 21이 되겠죠. 아니죠? 다시 다시, 다시요. 여기가 4분의 지금 5 더하기 1이니까 4분의 21이 아니죠? 4분의 9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2분의 3이 되겠다. 2분의 3이 되겠다. 됐어요? 이게 접선이 되는 거고요. 우리는 이 직선과 결국엔 저 타원의 교점을 찾기 위해서 얘를 식을 집어넣을 거예요. 따라서 5분의 x제곱 더하기 여기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제곱이에요. 마이너스 2분의 x 마이너스 2분의 3의 제곱은 1이 되겠죠. 정리만 합시다. 5를 좀 곱할까요? 아니, 어차피 좀 정리하고 곱할게요. 그러면 정리해보면 4분의 1의 x제곱에 더하기 여기가 2배니까 2분의 3 x의 더하기 4분의 9는 1이 되겠죠. 여기가 5분의 x제곱이 되겠다. 됐어요? 자, 그래 전부 다 좀 정리하고요. 20을 좀 곱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까지도 넘길게요. 1까지 넘기면 여기가 4분의 5가 되겠고요. 4분의 5는 0이고요. 통분까지 좀 할까요? 통분까지 하고 갑시다. 그러면 얘가 여기가 4... 20 곱할게요. 20 곱하면 여기가 4x제곱에 더하기 20 곱하면 5x제곱에 더하기 20을 곱하면 여기가 10만 남아서 30x에 20을 곱하면 5가 돼서 25가 되겠다. 따라서 얘가 뭐가 되겠다? 인수 분해가 되겠다 해서 직접 그 점을 찾아주셔야 돼요. 더하기 25는 0이죠. 됐어요? 인수 분해가 되나요? 지금 3, 5 3, 3 3, 3에 여기가 5 3, 3에 5 그러면 15, 15 딱 되죠. 그래서 중근으로 되겠죠. 왜요? 이 직선과 지금 타원은 접하고 있으니까 해당하는 중근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x좌표가 얼마다? 그렇죠. 마이너스 3분의 5가 되겠다. 됐어요? 그 x좌표를 직선에다가 집어넣는 게 좋아요. 따라서 y좌표는 이 점을 직선에다가 대입을 하며 직선은 마이너스 아까 2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5, 마이너스 2분의 3이에요. 그러면 얘랑 얘랑 만나면 플러스 6분의 얼마? 5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6분의 3을 곱해서 9가 돼서 마이너스 6분의 4가 돼서 얘가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다. 따라서 일단 답은 좀 냈어요. 마이너스 3분의 5와 마이너스 3분의 2가 위에 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3분의 얼마? 8이 돼서요. 맞죠? 3분의 7이죠. 마이너스 3분의 7이 되겠다. 됐죠? 그래서 일단은 답은 좀 냈는데요. 이 방법이 조금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미적분을 배운 학생들을 위해서 다른 분이를 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걸 좀 지우고 좀 갈게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미적분을 배운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음암수 미분을 이용해서 한번 좀 풀어볼게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결국엔 여기가 얼마인 기울기가 얼마인 점? 마이너스 2분의 1인 점을 찾아주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게 뭐다? a, b다라고 가볼게요. 됐죠? 따라서 음암수 미분법이라는 것은 얘를 뭐 할 거냐면 미분을 해볼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이제 두 번째 음암수 미분법을 이용하기 위해서 위에 점을 a, b라 그러면 첫 번째 a, b는 타원의 점이니까 5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얼마다? 1이 성립하면서 우리는 저 a, b에서의 기울기가 얼마다?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따라서 우리는 저 타원의 방정식을 음암수 미분해 볼 겁니다. 음암수 미분해 보면 5분의 2x 더하기 그리고 y제곱을 음암수 미분하면 얘가 2y 곱하기 dy dx가 되겠고요. 얘가 0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다 x좌표에다가 얼마? a, y좌표에다가 b를 집어넣어요. 그때 dy dx를 구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얘가 얼마라고요? 그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겁니다. 얘가 그 점에서의 기울기니까 따라서 여기다가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을 딱 대입하세요.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면 두 개를 곱하면 여기가 뭐가 돼요? 그렇죠. 마이너스 b가 되겠다. 됐죠? 그래서 이거 b 자리에다가 얼마? 5분의 2a를 집어넣어서 우리는 뭘 찾을 거다? 저 a와 b를 찾을 거다. 따라서 얘를 집어넣을게요. 다시 또 여기다가 대입. 그러면 5분의 a제곱 더하기 여기가 5분의 4a제곱이죠. 얘가 1이다. 맞아요? 아니죠. 25죠. 이게 25분의 a제곱. 그러면 위아래다가 5를 곱하고요. 5를 곱해서 얘가 지금 25분의 얼마? 그렇죠. 9a제곱이 되겠다. 그럼 a제곱은 뭐다? 9분의 얼마? 25가 돼서요. 근데 그중에 우리는 얘가 3, 4분면 위의 점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5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겠고요. 마이너스 3분의 5를 얻다가 여기다가 대입을 해라. 마이너스 3분의 5 곱하면 얼마다? 그렇죠. b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죠. 됐죠? 그래서 아까와 똑같이 각각의 좌표가 마이너스 3분의 5와 마이너스 3분의 2가 나옵니다. 따라서 항상 이렇게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해당하는 접선을 직접 구하는 방법하고요. 접점을 구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이것은 알겠지만 미적분을 통해서 음암수 미음법을 배운 학생만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앞에 방법으로 풀어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됐죠? 그래서 만족하는 답은 얼마다? 마이너스 3분의 7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